그래도 그때는 회사가 잘 나갔어. 까르소금 나가니까 차 안 팔려요. 회사 직원들 더 잘라야 돼요. 뭐야 이게? 엉망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도.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이건 또 최근에 까르소금 관련해서 몇 가지 기사가 뜨고 일본 내에서 보도되는 뉴스랑 이게 또 해외 프랑스라든지 미국, 영국에서 보도되는 뉴스랑 차이가 있어서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까르소금을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둘 건 아닌데 재미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왜 바깥에 다루냐면 너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저씨가 돈도 많은데 움직일 때마다 입에 폭탄 나라가 터트린단 말이에요. 까르소금은. 필터링이 없어요. 그리고 까르소금이라는 사람을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외국인을 한번 떠받들다가 바닷가에 떨어뜨린 거에 정말 전형적인 예거든요. 저도 일본의 거전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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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까르소금이 말하는 일본이 현실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오늘 이거 들고 왔을까 바로바로 들어갑시다. 자 이 까르소금 이 위험 넘치는 이 얼굴 표정 너무 많이네요. 그죠? 이 까르소금 하듯이 이랬는데 이제 뭔가 좀 있잖아요. 뭔가 팍삭사근 이런 레바노에서 인터뷰할 때 팍삭사근 이런 모습으로 자도 나왔는데 우선 배가 터질 것 같대 이거 근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일본을 탈출해서 레바논으로 갔어. 그리고 레바논에서도 언젠가 폭발사고 일어났을 때 그때 까르소금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들어본 것 같아. 그 이후로 별일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아시 잘 먹고 잘 사고 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떴는데 모토그래코네요. 까르소금의 저주 르노우 리산 살아나기 힘들 것 11월 6일이네요. 까르소금 전 회장이 최근 미국 CMBC와 인터뷰를 갖고 코로나19 백신 공급된 이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1년 이상 걸릴 것 결국 비전 없는 기업에 대한 미래의 계획이 철저한 기업이 합병이 될 것 리산은 물론 르노우와 미찌비시 같은 회사들은 생존하기 어렵다. 또 이제 한 번 또 이제 입을 털어주시는 거죠. 근데 이걸 어제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에도 그거랑 상관없이 쟤들은 끝이다. 아 쟤들은 미래가 없어요. 왜 본인이 없잖아. 본인이 있었을 때는 이제 미래가 있었는데 본인이 떠나고 나면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취미꼬. 지난 2018년 1월 19일 오후 7시 그러니까 약 2년 전쯤 정도에 하네다에 까르소금이 내릴 때 그때 이제 일본에서 딱 가가지고 이제 일본 가가지고 딱 잡았잖아요. 그때부터 까르소금을 잡아두고 시작을 한 거야. 뭐 배임이 있잖아요. 회사 돈을 횡령했나는 이부터 해가지고 세금 문제가 있다는 일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냥 이제 사람을 이제 그지경을 친 거예요. 맞아 맞아. 뭐 그 뉴스 나오자마자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정확하게 2018년 11월 19일 이후부터 나쁜 놈이에요. 정해진 거야. 이전까지는 좋은 놈이지 나쁜 놈이 잘 몰랐어. 일단은 나쁜 놈이란 이미 약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니산의 종업원들 목을 막 쳐가지고 있잖아. 불란서 길로틴이 와가지고 목을 막 쳐가지고 저거 저거 사람 자르는 기계를 해가지고 종업원들에게는 이미지가 좀 나빴어.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와 니산이 그래도 좀 잘 나가네. 저거 미츠비씨도 저거 잡아먹고 잘 나가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목 잘라가지고 돈 많이 받는 인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나쁜 일을 해줄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진짜 이날 이후부터 일본에서는 까르르스공은 범죄자라는 이미지가 씌워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이거 이제 NHK 까르르스공 특집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게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까르르스공 관련해가지고 충격 까르르스공 원래 회장의 사건의 행방 이래가지고 이걸 계속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잖아. 해외 반응. 프랑스 검찰 뭐 이래가지고 프랑스 대통령 뭐 곰피고 회원 뭐 이래가지고 쫘악 이 사건 이후로부터 해서 까르르스공에 대한 일거수일투족 일본에서도 NHK에도 이렇게 막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도 내용도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디스예요. 까르르스공은 나쁜 놈이야. 이 나쁜 놈이 튀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튀어가지고 일본 기업인 니싼과 이 까르르스공은 아직까지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 공이 레바노에서 안 오네? 저 나쁜 놈. 공 대신에 다른 친구들이 잡힌 사람 있잖아요. 공의 부하. 그래야 그 사람들 뭐 나오면서 야 이거 까르르스공 사건 언제 해결이 될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NHK조차도 전체가 안 나옵니다. 일본 측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대변해놓은 기사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들고 온 거는 까르르스공이 말하는 일본의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과 조금 다른 면을 들고 가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곰피고 공동의 책에서 일본 때리기 니싼과 정부 등 비판인데 여기서 이제 공동책이라 하잖아요. 뭐냐면은 짜잔 이겁니다. 르 댐프 델라 메리테 내가 불란성화를 못해요. 이제 이 책을 낸 거예요. 공동으로 쓴 책입니다. 까르르스공이. 누구랑 쓴 책이냐면은 예전에 일본에서 까르르스공이 진짜 잘 나갈 때 일본에서 낸 책이 있어요. 까르르스공 경영을 말하다. 이게 2005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일본에서. 이것이 바로 서양식 경영이다. 일본의 기업들 낡았다. 우와 이 책 기가 막히네 했던 그 책을 지은 사람이 이번에 같이 또 낸 겁니다. 이 책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책을 출판을 했으니까 입을 털어내셔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미디어 불란성 미디어 영국 미디어부터 해가지고 각종 서양 미디어를 만나서 막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까르르스공이 본인 입장에서 수기를 썼단 말이야. 나는 착한데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블룸버그에서 뭐? 일본 때리기. 니싼과 일본 정부를 비판한 거예요. 그 책에서. 정말 신날하게 비판했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여기서 들고 왔을까. 뭐죠. 그래서 이 내용을 추격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몇 개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까르르스공 씨가 평소 때 인터뷰한 내용은 그대로 뭐한 거예요. 평소에 발언을 좀 추격을 한 건데 이게 까르르스공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다 했냐면 일본의 사법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디스를 많이 했어요. 흔히 말하는 일본에서 이제 그 있잖아요. 조사받을 때 검찰 조사받을 때 일본은 변호인을 대동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까르르스공이 봤을 때 미쳤다. 피의자의 인권 난 아직 이제 유죄 확정이 아닌데 나의 인권은 어디 있는가. 재팬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거라 난 있을 수 없다. 왜? 당장 내 변호인과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지 않느냐. 비행기 타고 공항에 내렸을 때 나는 잡혀갔다. 그때부터 나는 변호인과 만나지도 못하고 신문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전이다. 그런데 그런 사법 제도는 일본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일본 사법 제도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그 속에 계속 썼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팩트체크를 들어가는데 그게 일본에서 예를 들면 말이 많아요. 일본의 사법 제도에서 특히 검찰의 권력이 좀 세기 때문에 거의 뭐 기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너는 유죄. 항상 말은 나오긴 하는데 그게 잘 안 바꿔지고 있어. 거기다가 또 유죄 확정이 안 됐는데 계속 이제 가둬두고 이 제목으로 가둬두고 또 다른 제목으로 가둬두고 이거 연장으로 계속 시키다 보니까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사람을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만든 다음에 나에게 없던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좀 디스를 거는 겁니다. 이건 뭐 일본 사람도 인정하고 전세에 유명합니다. 일본 사업 제도 자체는.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말은 되는 것 같아. 가수공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또 음모론이 했잖아요. 이 가르소공 아저씨가. 이 사법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공항에 내렸을 때 이미 작전은 진행이 됐어. 바로 일본의 목적은 이거 아니겠어? 당신은 아베 총리였습니다. 니산을 놔두고 프랑스랑 일본이 서로서로 자기 거다 해서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뒤에 정치권이 움직인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도 또 계속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상당히 좀 신빙성 있습니다. 가르소공이 말하는 게. 한번 들어보세요. 니산이란 그룹의 주식은 원래 기본적으로 43%가 르노가 갖고 있습니다. 반은 거의 이제 프랑스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걸 일본은 못마땅히 생각한다는 거야. 당장에 망해가는 니산을 르노가 구해줬는데 이제 니산이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 니산이 뭐야 일본산이잖아. 일본 기업이야. 이건 일본이 가져가야지. 이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내부에 반역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가르소공은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내 밑에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켰다. 그래서 지목한 게 뭐냐면은 카와구치라는 이 아저씨가 있는데 이게 예전 니산의 부사장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도 지목하고 몇 명만 지목을 해요. 얘들이 나를 뒤통수를 쳤다라고. 특히 카와구치라는 저 부사장 아저씨로 지목을 하면서 일본 정부의 니산을 팔려고 했다라고 한 거예요. 에이 설마 그랬을까라고 보는데 이게 기사가 몇 개씩 나옵니다. 뭐냐면은 자 이게 지난 2018년도 기사입니다. 가르소공이 자서전에서 그러니까 그 수기에서 카와구치랑 스가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예전에 이 카와구치 씨가 수가장에게 이런 식으로도 립서비스를 한 번 했네. 근데 이거 가지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아사이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니산 대출의 정부 버전 1,300원 뭐냐면은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니산의 주식 43%는 르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불란서 기업이야. 근데 그 기업에 이번에 스가 정권이 탄성되고 나서 뭐랍니까? 이게 정북의 니산 정책 투쟁으로 돼가지고 일본에서 니산에 돈을 좀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정부 보증으로. 그러니까 니산의 총 대출 1,800억 엔입니다. 1,800억 엔 중에 1,30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정부 보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니산에. 구제로.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말이 많았어요. 이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스가짱은 카나가와현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니산은 카나가와현의 기업이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추모가 아는 것처럼 왜 이 니산과 이 스가 관방장관을 엮일 수밖에 없냐면 스가 이 사람은 카나가 요코하마 쪽에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예전부터 거기 있었어요. 자기 지역구 기업이 제일 유명한 게 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엮일 수밖에 없어요. 이 스가 요시대라는 사람은. 자기 지역구 기업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불란서 기업이 팔린 거야. 그리고 나서 까르소공이 와가지고 와 저걸 다시 한 번 하긴 했는데 뭔가 좀 말이 많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좀 잘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해보려면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퍼즐 맞춰지지 않습니까? 일본 기업이었는데 불란서에 팔린 이후에 외국인 경영자가서 경영을 재건을 해두니까 이제 슬슬 저걸 다시 일본 기업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걸 뒤에 정치권까지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걸 까르소공이 정확하게 친 겁니다. 당장에 르노가 니산의 주식의 43%를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의 주식을 15%를 프랑스 정부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가 르노 그 다음에 니산 연결된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까르소공을 옹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렇지 까르소공 말이 맞지라는 식으로도 들릴 수가 있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픈의 정보는 없잖아요. 어디가 음모론이다 보니까 이 뒤에서 그런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니산은 어떤 상황일까. 그렇죠. 11월 12일 기사네요. NHK 기사네요. 니산 반년간 중간 결산 최종 손익 3,299억엔의 적자 대한민국 돈으로 약 3.3조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산 최근 뉴스도 있었잖아요. 예산보다는 괜찮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적자라고 느끼겠지만 이게 일본에서는 원래는 니산이 자 이게 7월달 기사인데 원래는 1년 동안에 6,700억엔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민국 돈으로 7조가량 적자 낼 겁니다. 미리 선방을 쳐놨어요. 7월달에 그런데 이번에 11월달에는 반년 해보니까 3,299억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하던 것보다는 적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6,150억엔밖에는 적자를 안 낼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렇죠. 사람 심리라는 게 재밌어요. 친구가 말했잖아요. 이것도 선방을 한 거라고 언프를 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니산 주식이 올랐어요. 뉴스에서는 뭔가 지금 단가가 올라갔으니까 괜찮다고 아직 안 망한다. 아직 안 망한다. 그런데 이거 니산 주식을 길게 보면 2년치로 살짝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국으로 보면 이게 니산 주식 2년인데 왜 제가 2년 거를 딱 끊었냐면 이때부터 깔을 수 곤이 없어요. 곤이 없을 때부터 내리막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올랐다. 지금 481인이에요. 이러면 해봐서 별로 의미가 없죠. 당장에 더 길게 보면 10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나마 곤이 있을 때는 우짜등 천 왔다 갔다 했어. 천 주변 했어. 그런데 이 2년 곤이 없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천 이하를 밑돌게 됩니다. 이게 깔에서 곤이 효과라는 거예요. 진짜 방이 됐구나. 진짜 간 거예요. 이게 니산이 현실입니다. 당장에 코로나라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것도 있긴 하지만 당장 일본 내에서도 니산 말고도 토요타부터 해가지고 장장기가 많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미지 자체가 니산은 갈 때까지 갔다 라고 말하는 게 많이 있어요. 특히 이 까로스 곤 때문에 아니면 그 효과가 있었는데 그 효과를 차버리고 지금 잡담이 많잖아. 일본의 사법체계부터 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엇갈려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불란서 프랑스랑 일본의 자존심 싸웁니다. 부터 해가지고 별별 말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 회사가 이 회사란 말이야. 실적이라도 좋으면 말을 안 해. 차가 잘 팔려. 너무 인기해요. 그럼 말을 안 해. 그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니산이 말이 뭐겠어요. 까로스 곤이 범죄자란 말이잖아. 근데 그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왜? 곤이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나고 있으니까. 범죄자? 알아서 쳐. 기업의 경영자잖아. 월급 많이 받아. 까로스 곤이 월급 많이 받아요. 저 사람 돈 많이 받아가지고 회사 돈을 삥땅을 쳐요. 야. 그래도 그때는 회사가 잘 나갔어. 차가 많이 팔리고 회사 직원들은 행복했어. 근데 뭐야. 까로스 곤 나가니까 차 안 팔려요. 회사 직원들 더 잘라야 돼요. 뭐야 이게. 엉망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까로스 곤이라는 사람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곤이 맞느냐. 니산이 맞느냐.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니산과 까로스 곤과의 싸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일본 내에서는 이게 까로스 곤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가지 약간 무모했어요. 까로스 곤이라는 사람을 잡을 때 너무 섣부르게 들어갔고 그러다가 자기들은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가서 그 다음에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방향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또 니산이 잘 나가면 오히려 일본이 더 쳤겠지. 니산 잘 나가요. 까로스 곤 자르고 나니까 일본식 경영 이것이 진정한 일본 자동차 회사다. 피해라면 사람들이 먹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 경영이 자르고 나니까 정말로 그림같이 회사가 떡락을 치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차가 안 팔려 이미지가 개판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까로스 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됩니다. 일본의 사법체계가 저렇게 유죄 확정적으로 갔었어요. 아니 스가짱이 사실은 뭔가 좀 얽혀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약간 스멜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다 보니까 저걸 파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또 이번에 또 해외에서 책 내고 있잖아. 말할 때 필터링 안 거치잖아. 까로스 곤 그냥 막 터뜨려요. 일본 저 니산 망한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사법체계 개판이에요. 저 일본 정부자 이러면서 이제 그치? 확성기 들고 전 세계에서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까지 갔던 존재인데 그 사람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은 잡아둘 게 없어요.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일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 이제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관심을 가지만 기사 많잖아요. 기억 속에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어디까지나 도망친 범죄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설명해가 쉬워지잖아요. 아까 제가 오늘 책 두 개 보여드렸잖아요. 2005년도에 까로스 공해 이것이 경영이다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 이야 불란서산 길로틴 기가 막히네. 성능 확실하네. 그렇지 일본식 경영 안 좋죠. 자를 때 자르고 딱 선택과 집중 역시 까로스 공 당신이 진정한 경영입니다. 많은 사람 박수쳤어요. 그 사람이 책을 썼을 때 그리고 15년 후에 이번에 폭로본 일본 그지 같네요. 사법체계 그지 같네요. 정제계 연결돼서 아이고 까로스 공 불산하네요. 이런 책에는 관심도 안 가져죠. 정말로 싹 묻혀집니다.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도 영웅이 어떻게 한 번에 바로 이렇게 범죄인 될 수도 있는 그게 정말 전형적으로 대표적인 저는 카르스 공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어느 쪽이 진실이든 외부에서 보는 사람이니까 이것만큼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없어요. 이 정도로 거대한 기업과 정부가 얽혀있고 있잖아요. 돈이 얽혀있고 음모를 얽혀있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는 이거 영화 나오면 보러 갑니다. 바로 보러 갈 생각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니싼 직원분 지금 박가니를 보고 계시면 뭔가 차를 한대 주신다고 하면 잘 생각해 볼게요. 저는 니싼 큐브 너무 좋아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요. 오해하지 마요. 오늘 방송을 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차를 보내주시면 사랑 사랑해요. 박가니가 이번에 중고차 산다고 딜러를 10군데 넘는다 돌아다는데 니싼만큼은 안 갔어요. 왜? 추미코가 니 니싼 직원분 지금 보고 계시면 오늘 주제만 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니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차 한대만 보내주시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니싼은 차를 살 겹 볼 건덕지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